아, 됐다. 이제 녹화된다. KGC. 오호. Korea and KGC. 자, 오늘은 첫 운동날. 1일차. KGC. 알았어, 알았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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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성윤이 형 방을. 이거 뭐예요? 달팽이 크림이야? 홍삼. 아, 홍삼이야? 아, 나, 나. 아, 쏠, 쏠. 어, 난 다 도인비스잖아. 가야지. 야, 홍삼아. 되시나요? 그래, 먼저 해. 간지라도 한 번 찍어봐. 오오, 그만해, 그만해. 수고해. 오오. 이거 찍는 팀 우리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니크한 영상들이에요. 이거 찍고 있지? 네, 찍고 있어요. 지금 이거 찍는 건 안양TV밖에 없는 거죠? 안 맞네. 네, 우리밖에 못 보는 안양캔들밖에. 저희 이거 안양KGC 유튜버거든요? 근데 형이 첫 게스트예요, 지금. 아, 맞습니다. 저희 원자 우승 치과 댁입니다. 오오, 역시. 저와 준영이와 성권이와 같이 이제 함께 뛰게 되었는데.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춰본 적이 없었는데. 성현이가 같은 경우 10년 전에 했었는데. 전충이라고 제가. 하하하하하하. 이번에 이제 국가대표에서 전충이로 불리도록 제가 양지혜의 패스를 최대한 동목하겠습니다. 깔끔한 인터뷰 고생 축하드립니다. 하하하하. 너가 두 번째 게스트예요, 지금. 첫 번째로 누구예요? 대성이요. 그럼 안할래요. 하하하하. 어, 거울? 첫 번째 아니면 안할래요. 너가 첫 번째로 넣어줄게, 그럼. 어, 그럼 편지, 편지 순서를 파고, 그럼 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양 3인방과 같은 경기를 뛰게 될 텐데. 네. 소관이 어떤지. 아, 제가 지금 6강 플레오부터 봤잖아요. 됐어, 됐어. 지금 말할 수 있다. 꼭 뛰고 싶은 조합인데 또. 성현이 형이 리본 잡고 준 거 형이 많이 넣었잖아요, 성현이 형이. 이면 제가 잡고 주겠습니다. 하하하하. 진천 1일차. 일단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처음 왔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요, 딱히 없고. 오늘에 합류한... 굼무기방과 보겠습니다. 어허, 뭐, 뭐가 있었습니까? 첫날 저희 합류한... 윤석구 선수. 일단 방을 한번 볼까요?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이거 아이패드 새거 같은데? 야, 제가 또 이거... 이거 사진까지 또 다 봐. 공개해야 되나, 이것도. 이제 저희 결혼식 날 사진이거든요 너 보지 말고 지찍을 보여주세요 인정이랑 같이 달고 이것도 입고 이렇게 머리가 와이프 잡도록 힘이 없어서 힘이 많이 쓴 것 같은데 힘들어 보는데 비도 막아주고 내가 양말은 좀 빠른 건가요? 너무 까맣까맣 해가지고 너무 깨끗해 정리 안하고 촬영해가지고 정리 좀 했어야 되는데 같이 이제 변주장 방울 한번 가봐봐요 이거 지갑 붙인거야? 얘가 붙인거야? 와아 문을 하루 되게 걸리죠 뭘 하고 있잖아 바닥에 옷이 목에 아 여기 목에 지정하네 근데 너 2인 1시를 혼자 써? 과자 지금 몸무게가 97키로 나가는데 살 안 빼세요? 뭐야 90키로야 아 쓸데없나? 96키로 정도? 야 안 돼 들어가세요? 안 돼 안 돼 어 별거 없네요 네 아 준영아 제발 바닥에 좀 까아 몸에 안 좋아 빨아서 허 자 여기 변준영 썰있죠 여기 썰있죠 가지고 싶은 분 계시면은 댓글로 변준영 이름으로 3행시 남겨주시면은 준영이가 추첨해가지고 한번 드릴 거예요 왜 터질 거 같은 줄 알아? 니가 살이 97키로까지 쪄서 아니 그런 소리야 좋아 좋아 진짜 봐봐 내가 어느 쪽에 있어요? 잘 나와 어? 아니 이거 잘 나와? 아니 이거 위쪽에 잘 나오냐? 네 다 잘 나와요 아 준영아 그냥 꿀에 먹어야지 덥라면도 사고 덥라면도 사고 호빵도 사고 호빵도 사고 들어와 마지막 오늘 1일차 1일차 나온지 안 나온지 정확히 모르겠다 지금 진천 생활 진천 1일차 오늘 부식 정하기 끝 안녕 안녕 내일 다시 봐요 안녕 오늘은 복싱을 맞고 와서 쉬고 있는데 깜짝 선물이 도착했다고 해서 왔습니다 휴식 중이었는데 오늘 깜짝 선물이 도착했다 해가지고 자 이거 한번 준영아 한번 이제 한번 오픈해볼까? 준영아 어 아니 화이팅이 아니라 빨라가서 오픈해볼까 아 그러고 아까 낮에 그 팬들이 저희 또 힘내라고 또 이렇게 예? 또 보내주셨어 어 이빨로 이빨로 뺏는 열정적인 모습 아 씨름하네 아 지는 거야? 걔한테? 변준영 그것밖에 안 돼? 안 돼 이겨내 파이터네 파이터 이겼다 이겼다 오 오 오 남자 농구 국가들에게 춤 파이팅 국대의 인삼지바 썹니다 크으으으으으으으으 감사합니다 뜬금없이 준영이 발을 보여드릴게요 아 하하 부끄러워 왜 부끄러워? 하하 하하 형들 퇴거해라 저요 아 말 들을게 안 들을게 형이랑 성공형태 어 말 들을게 안 들을게 아이스다 안 돼 바로 말 듣는 척하자 하늘에 있으니까 KCTV는 약간 살짝 MC가 안성겨요 시클래요 시클래 네 이름 써 변준영하고 어떡해 너 빼보려고 어떡해 어떡해 하하 아 아 형 주장할 때쯤 제가 할게요 어 아 아 아 여튼 요 여러분 avanz 먹고